그게 항상 뭐냐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게 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겸손해야 돼요. 에이 내가 그랬더니 N수생인데 이거 뭐 다 했는데 이걸 또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럼 벌써 합격했어야지. 지금 현실은 뭐예요? 학교 못했잖아. 그럼 뭐냐면 비전공이든 뭐 하든 처음 아는 사람이든 N수생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한 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출발점이 앞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가다가 뭐하죠? 나중에 잡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더 새롭거든요. 오 재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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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똑같아지게 됩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중에서 전반전이 끝나면요. 똑같아져요. 그러면 이때까지 N수생은 그렇게 따라올 때까지 뭐 했냐는 얘기예요. 그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수생이 아무 뭐죠? 그런 것도 없잖아. 뭐 한 거냐고. 이건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뭐냐면 더 열심히 했어야지. 출발점이 앞에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을 계속 바꿔 뭐죠? 갔었어야지. 그런데 나중에 같은 잡힌다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는 절대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겸손한 줄 아세요? 시험장 가서 겸손해요. 시험장 가서 뭐죠? 쪼그라듭니다. 시험장 가서는 당당해져야 되고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아 내가 공부할 때 처음 할 때 아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 아 이걸 좀 내가 커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물론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야 돼요. 기본서나 이런 것들. 기본서 보면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기본서 새로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안 사는데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지 알아요. 왜? 필기가 다 돼 있으니까. 필기가 돼 있어서 또 거기다가 활용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떨어진 책을 또 보고 싶냐고. 합격한 사람의 책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작년에 보고 떨어진 책을 또 보고 싶냐고. 에이 그러면 안 돼요. 버리세요. 버리시고. 버리시고. 그 기본서를 사는데 절대 가격 부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1년 동안 여러분이 그 책 가지고 지지고 복구해야 돼요. 그럼 그 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만들어 가세요. 내가 작년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떨어졌으니까. 그럼 잘못됐으니까 떨어진 거잖아. 그럼 제끼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필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 들으면 접고. 왜? 이게요. 필기가 돼 있으니까 집중을 안 해요. 아 이거 하면 이거겠지. 왜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겸손한 마음. 다시금 리셋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하세요. 진짜. 정말 필요합니다.